공태시장 정장선 공태시장 정장선 이렇게 행복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추석에는 모든 걸 다 잊고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추석을 정말 가족끼리 화목하게 또 이웃 친지들과 행복하게 보내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활개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 갈라짐도 없어지고 하나가 될 것으로 소망합니다 즐거운 추석 행복하시고 우리 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멋지게 출발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